안녕하세요. 벤자월입니다.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흑백 화면 만들기 프리미어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지만 무료 영상 편집 프로그램 다빈치 리졸브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. 먼저 클립을 타임라인에 올려놓은 다음에 아래의 컬러 탭으로 이동합니다. 중간에 여러 메뉴들 중에서 컬러 휠 이란 메뉴로 들어가시면 이런 색성안을 볼 수 있는데요. 아래의 시츄레이션 채도만 낮춰주시면 이렇게 흑백 영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컨트레스트 대비값을 높여주면 더욱 확실한 흑백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원본이랑 비교해보면 더 확실히 티가 나죠? 이렇게 원하는 스타일로 영상을 만들어 보시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